안녕 저 오늘 내추럴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 아까도 말하다시피 살짝 두운 얼굴을 준비했어요 귀를 잘 몰라서 그 식당까지 혹시 식당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운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데 또 오늘 너무 오래 그런거는 또 그러니까 얼른 제가 식당까지만 하고 식당에서 또 맛있게 밥먹는 모습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싶었어요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싶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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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